주님의 말씀과 거룩함 앞에서 벌벌을 떨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선하시고 그날 밤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남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1마일 즉 1.6km 떨어져 있고 개세마리동산은 감남산의 서쪽 기슬계에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감남산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지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려 습관처럼 감남산에 가셔서 그가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곤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은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6월절 기간에도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다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 그 여인의 죄목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해로당이 세운 것인데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장소는 아마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 여인의 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우 능통한 바리세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이스라엘 여인의 뜰에 데리고 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면 바로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이방인들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 선생, 즉 민중들을 개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불렀고 역시 그래서 바리세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데려왔는데 왜 바리세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데리고 왔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죠.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아주 표리부동한 자들입니다. 속셈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화를 잘 내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사귀고 보면 실상은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화를 자주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도 여리고 좀 마음이 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 깎듯이 존댓말을 쓰고 교양을 갖추는 자의 속셈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고 더 악랄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민중 앞에서 자기들의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깎듯이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대접해 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의바른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려 죽일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덫은 다름이 아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참 우습죠? 마치 속될 말로 한다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여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사상이나 생각을 너무나 잘하시는데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을 잡겠다고 뭘 썼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덫을 놨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세인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바리세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바리세인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가지고 들이댔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이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나 실상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 명령이 없어요. 단지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치라 이런 명령은 있습니다. 레유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보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가늠하는 자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세인들 특히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우 정통한 자들이고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반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창녀일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떤 추석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나세 지파의 늙은 남자의 아내 수산나라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물론 가설이지만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초막절에 마지막 행사가 벌어졌고 엄청난 축제와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모세가 명한 장엄한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크게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해로시대 축제 이 시대는 해로당 시대죠. 해로당 시대 축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축제가 아니라 겉은 모세율법에 맞춘 모세율법에 나타난 절개에 맞춘 축제이지만 그 내용은 타락한 로마 시대의 카니발과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는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성대한 재물과 화환과 더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점으로 남녀의 음란한 제의가 시작되는데 그들의 신전에 몸을 파는 신전 매춘녀가 신녀라는 이름으로 남자들과 제사장들과 음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의 이런 음란한 축제와 같이 예로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로마의 타락한 카니발에 물든 예로살렘 축제에도 그 당시 이 엄청난 축제 때 술을 먹고 방탕하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창녀와 못된 짓을 했을 것이고 이를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이 몸 파는 창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덫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꿀려놓고 그리고 당신이 판단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아마도 평상시 같으면 창녀에 음란한 행위가 있어도 바리새인들이나 사기관들은 눈을 감아주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 일부러 이 매춘녀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한 구시를 만들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죠. 악용한 것이죠. 얼마나 사악한 의도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을 그 덫에 도구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반쪽율법 앞에서 말했죠. 모세율법에는 음행을 행한 자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반쪽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맞아 저 여자가 가늠했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꼼꼼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여자가 누구와 가늠했는지 그 남자는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그리고 둘을 함께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가늠한 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르세인들이 예수님에게 쳐놓은 또 다른 세 개의 덫이 있어요. 단지 모세율법 반쪽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있지만 숨겨놓은 덫이 세 개가 또 더 있습니다. 첫째 덫은 만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바르세인들은 금세 그들의 말을 바꿔서 왜 모세율법을 왜곡시키느냐 가늠한 남자와 같이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무리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모세율법을 범하는 불강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독을 부렸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요. 두 번째 덫은 만일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잘 아셔서 그러면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를 찾아와서 함께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르세인들은 또 어떤 수술을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수술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종교법,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도덕법, 윤리도덕법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여자가 가늠했다면 그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총독 그 당시 유대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죄가에 맞는 형벌을 로마 법정에서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로마 법정의 허락이 없이 가늠한 여자를 죽이게 되면 역시 그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되어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또 그 남자를 찾아서 처벌하라 그러면 어디다가 고발할 생각입니까? 로마 총독에게 로마 법정에 고발하려고 덫을 놓은 거죠. 이러한 이중적 덫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덫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주둔하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주둔하고 악한 자를 편드는 아주 부도덕한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또 난리를 치겠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락없이 바리새인들의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문현답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게 한다고 막 소리를 질면서 언성을 높였을 때 그리고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모세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율법을 들이댔을 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요?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칠계명 즉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 이방인의 뜰 바닥에다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구부리고 무엇인가 쓰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이건 조금 그렇죠. 또 혹자는 여와 하나님이 모세계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 위에 불로 써서 주신 것처럼 성전뜰의 돌바닥 성전뜰이 그 당시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그 돌 위에 먼지들 흙들이 덮여 있는데 그 먼지에다 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상징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이방인의 뜰 땅바닥에다 무엇인가 쓰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바닥에 무엇인가 막 쓰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빨리 대답하라고 막 다그치면서 추궁하고 예수님에게 난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빨리 대답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했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신 것은 간단하게 몇 자 쓰신 것이 아니고 아마 긴 문장을 쓰셨다. 조금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5분 10분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문장을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한글 성경 개혁판에는 마치 주님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냥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에 예수님이 글을 쓰시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대답하지 않느냐 빨리 대답하라고 막 다그치고 난리를 쳤을 때 예수님은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글만 쓰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구부려서 몇 분간 글을 쓰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막 다그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추궁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책 잡아서 고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10개명 중에서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10번째 개명인 탐내지 말라는 도덕률을 기록하고 계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예수님이 글을 다 쓰시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 모세율법의 특성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다 지켜서도 하나만 범하면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10개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리지 말라는 도덕에 관한 율법을 기록하시면서 너희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이 개명들을 다 지키느냐 하고 모세율법을 상기시키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적어놓은 10개명 중에서 걸리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여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자랑이고 자만심 자만심이고 뻥이죠. 뻥튀기처럼 부풀린 거죠. 진짜 10개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풍을 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죄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 하나님을 딱 섬긴다고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탈무둘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이웃에 대한 죄 부모 형제에 대한 죄 이런 죄를 나는 없다.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에게 서원해서 재물을 바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른 도덕적인 죄를 범해도 괜찮다. 감면을 받게 된다는 마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순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율법조항이에요. 현대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교회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다 잘하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혹시 좀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와주신다.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 하면서 교회봉사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또 그것을 믿고 따라서 무지한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삥땅치고 횡령하고 남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다 눈감아주실 거야. 이런 맹신적 자기 최면수를 거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고르반 의식과 똑같은 그러한 자기 맹신 맹신 최면수를 걸고 나는 괜찮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열심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이고 사악한 고르반 의식을 들춰내신 거예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신앙이 먼저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 부모로 공경하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개명에 대해서 난 해당이 안 돼.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지 말라는 개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탐욕과 거짓을 했다면 그는 가늠하는 자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엎드려서 바닥에 무엇인가 또 글을 쓰고 계셨다.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닥에 써놓은 십계명을 잊고 스스로 자책하여 떠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여 즉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이제 죽여야 된다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어져서 하나 둘씩 다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받고 그리고 볼쯤에서 그냥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앙심을 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체포하여 데리고 왔는데 과연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가졌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끌고 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었던 그 무리들 무리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을 때 그 자리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떠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무리들까지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닥에 서신 말씀과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옳다고 그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리들이 부끄러워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양심은 공동인식 단체의 생각이나 의식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함께 같이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나도 십계명을 어겼는데 하는 똑같은 공감대 공통적 죄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다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자 예수님을 모함하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제일 늦게 갔을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같이 합세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다 가버리니까 마지막에는 뻘쭘해서 바리새인들도 그냥 슬금원이 가버린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된 것입니다. 유대 무리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유선적이며 탐욕적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신들이 십 개명을 더 어겼으면 어겼지 여기는 가늠한 여자만 십 개명을 어겼겠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여 하면서 부드럽게 그녀를 부르며 너를 고발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불렀던 그런 칭호와 같습니다. 여인이여라는 말은 그 당시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정중하고도 예의바른 칭호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는 가늠했다고 잡혀온 창녀에게도 또한 이방 여자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인이여 하면서 정중하게 불러줬어요.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천대받고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기초를 해서 본다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력을 거역하여 먼저 선화과를 따먹은 대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시고 존중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인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워 단어인데 이 단어의 성이 여성이에요. 헬라워는 남성 여성 단어의 성이 붙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여성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 서예에서 교회를 여성형으로 부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여성형의 이름을 붙여서 생명의 산실 또는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잡혀온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는 로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가 점령한 모든 족속들에게 로드 주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했어요. 주님 로드라고 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자심을 보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했고 그래서 바레신들처럼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로드 주여 퀴리에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왜 너는 가늠을 했느냐 어쩌다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하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바로 나도 예수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을까요? 그녀는 그 시대에 타락한 성전제사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예요. 우리가 범죄자의 특성 범죄자를 특성상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 주관적 범죄자이고 하나는 희생적 타의적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 주관적 범죄자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범죄하는 자들이고 희생적 범죄자는 상황이나 환경 혹은 위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자리에 놓이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유익과 욕심을 부려서 자의적으로 범법 행위를 행하는 자들 즉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 기득권자들의 범죄 또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에게 가하는 범법 행위 이것은 아주 파렴치한 범행이지요. 그러나 희생적 범죄는 공권력이나 위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범죄에 가담되거나 생계형 범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또는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약자의 범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치근히 여기는 것은 그녀가 가늠의 주체가 아니고 가늠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생계 문제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생경 범죄를 짓고 이와 같이 약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다 그냥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치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녀의 말과 눈빛에서 떨고 있는 몸짓에서 그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한 번 보기만 하면 한마디 대화만 해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다 아십니다. 10편 7편 9절 말씀해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 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꿰뚫어보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정죄를 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룩함 앞에서 벌벌을 떨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거룩함 앞에서도 고의적이며 자발적 범죄자들 권력형 범죄자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 그녀가 예수님을 따랐다든지 혹은 후에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든지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비록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해도 예수님의 궁을과 사랑을 체험했고 주님의 온유하신 말씀을 바로 눈앞에서 대면하여 듣고 그녀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에 머리를 숙였을 때 그녀는 다시는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가늠을 해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주님을 섬기며 거룩한 성도로 평생 살다가 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고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무시라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어루만져주시고 죄로 인해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며 그리고 울고 있는 저희들을 깨어나시고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죄의 백성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